수빈아 수빈아 너가 너무 시끄러워서 강해가 되는 것 같아 하이 야 고잘 꽉 잡아 고잘 꽉 잡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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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오냐고 하이 ощ 어쩔 리가 없는 하이 하이 이 이런 엄청 많네 막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로 쫄다 앞머리? 한 번 도전만 해볼게요 도전만 해보고 바로 풀게요 앞머리 드는 건 조금 그렇고 살짝 이렇게 남겨놓고 할게요 이거 약간 폭탄 같은데요?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? 그 2NE1 짠다라박 선배님 파이어 할 때 오늘 밤은 일찍 자야 되는데 네 일찍 자세요 내일 주무세요 저도 오늘 일찍 잘 거예요 오늘 일찍 주무세요 근데 저는 피곤해서 저는 늦게 될 거예요 오 이렇게 네 개인으로 못 먹으라고요? 뭐지 뭐지? 저도 오늘 늦게 달래요 왜요? 모아 분들도 같이 12시 지나고 살아 여러분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지군두근하는 마음에 늦게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실망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즐게요 좋은 편이네요 우와 진짜 이쁜다 인성놀란? 얼마나 되니까